아유, 이상한 고양이야, 우리 복둥이네. 우리 복둥이는 발톱 안 내밀어서 놀아도 괜찮아. 물리면 아파. 이렇게 물리 lob, una, otra. 아유, 물었다, 시도하나? 아이, 도구 절대 안 내밀어. 한번도 핥아본 적 없어. 미쳐보사. 아빠랑 코기랑 검색하는 거 같아. iguOO 설탕 맛술 간장 물 요리당 생강지 없으면 생강가루 약간 꽁꽁꽁 좀 씌워서 조금 묶여줄게요 고슴살 슬라이스에서 우유랑 후추랑 소고기랑 해서 재워두었던거 걸렸어요 복둥이꺼? 복둥이꺼 또 끓여놨어요 복둥이 먹고 한 2분정도만 끓였어요 아까 만들었던 소스 땅콩 묶여진거하고 찐들 넣었어요 이제 더 먹었을때요 간장간장 완성 맛있게 보이죠? 간장 복둥이는 닭가슴사도 별로 안좋아해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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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애들은 가끔 먹었는데 그렇다면 이거 섞어서 한번 부춰봐야지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자 잡수셔 놀고 고 port relevance 계속 비비 다 먹었네 잘했어요 잘 먹었어? 맛있었지? 엄마가 그거 하려고 팔팔팔팔 끓여서 삶았어 건강해 복둥아 손이 그렇게 소중해? 손이 어디서 숨겨놨어 지금 피하여 이나? 아유 도당